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게 침투조가 감지되었습니다. 아군의 목표문을 같이 지켜내십시오. 네 확인요. 근데 그거를 당사자한테 얘기 안하시고 당사자한테 얘기하셨어요? 당사자가 납득을 안해서 저한테 오신 건가요? 혹시? 당사자간의 풀 사이즈가 아니었던 건가? 저한테까지 얘기하실 사이즈였나? 보고 판단하겠습니다. 이거 끝나고 볼게요. 바로. 가스 끝나고 확인해야지. 뭐 이런지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여기가? 뭐 일단 리플을 올려놓는다 하시니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아하 이거 재밌게 하고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골드앤포 어떡해 아유 뭐야 가봅 좀 정신없이 쏘고 있긴 한데 골드 괜찮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빡빡에서 드는 총기가 은앤포 금앤포 살짝 클래식 클래식 많은게 없죠 어 걸포엠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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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팸팔이야 아 템펄을 보셨네 오우 중총 시원하게 갑시다 빨리 마무리하고 리플 좀 궁금해서 봐야겠다 보타선 굿모닝요 어서오세요 커피를 언제 마시거나 개필 때 무조건 뒤치기지 아 올 것 같더라 한명 한명 올 것 같더라 그래 추첨감사용 추석 추석 때는 뭐 기름칠 덕지덕지 하고 오우 오우 별구총 퍼포먼스 오케 확인요 오오 오예 뭐야 오호 느낌 좋았으 지드형님 안녕하세요 이게 골드앰프구나 이게 골드앰프야 어 올킬가자 올킬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조발 제발 조발 아 내가 못잡았네 어차피 큰일났네 하하 내가 잡았으면 욕심냈을텐데 아잉 왜이렇게 까비 아까 제보듣고 살짝 분노샷을 갈긴건가 이게 또 각성관가 아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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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팬데ĩ 뭐야 킹니오 와 오랜만에 엔포 30벌로 스펠簡單보트 띄겠다 예전에 방입에서 한번 띄운거 이후로 거의 한 1년 됐나 1년은 안됐겠다 1년은 안됐겠는데 여기 뭐 잡으러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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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영이 리아유 아 빨리 궁금해 못 찾겠다 빨리 끝내고 봐야겠다 무슨 일일까 태기 형님 평소 인사주시고 하는거 봐서는 뭐 비매나나 이런거를 안하실거 같은데 와 이 형이 바로 치아오니마 욕해버리노 치아오니마 치아오니마 1킬 굿헤스 샷옷 플리스 하하하 여러 번 죽으니까 저를 욕해버린다 와 외국인이라서 저렇게 진짜 함부로 하면 안되는데 그래도 조심해야되는데 태도가 좀 열을 받으신거 같긴 받은거 같다 보이시긴 한데 일단 체크해보고 좀 얼쩍성토하는거면 제가 이제 가서 또 얘기해야죠 일단 사항보고 좀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시리라 말씀드리고 어 해야죠 리치하이 개인적으로도 제가 바라는거는 당사자끼리 좀 풀면 좋은데 당사자끼리 안풀렸을 때는 뭐 클랜조치가 취할순 있겠죠 클랜조치를 근데 제가 저분이랑 뭐 트러블이 있는게 아니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땜에 그런건지 뭐 땜에 그런건지 간사자리 고맙습니다